안녕하세요 건강우름 김군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 알루미늄 호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이 간단하고 편리해서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루미늄 호일을 잘못 사용하면 알치아이머 치매를 비롯해 각종 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알루미늄 호일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알루미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몸무게 1kg당 1mg 이하의 알루미늄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습관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의 포장이나 조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은 그 위험성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에 따르면 알루미늄의 장기간 섭취는 치매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들을 부검한 결과 뇌에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이온이 포함된 섬에서 치매의 일종인 파킨슨병 환자가 집단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서 체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김치와 장조림, 장아찌, 젓갈과 같은 짠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알루미늄은 산과 염분에 약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보관할 경우 아주 위험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알루미늄 호일에 보관한 후 음식에 스며든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했더니 충격적이게도 모든 음식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음식의 염분이 알루미늄을 녹이는 총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맛이 강한 레몬이나 교육아 같은 과일을 보관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데요. 감귤류 과일에 풍부한 산성 성분이 알루미늄 호일에 직접 반응하여 그 성분이 과일에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일을 깔고 고기를 굽거나 열을 가해서 요리하는 경우도 피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은 열에 약한 성분으로 고온에 열을 가할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 그대로 고기에 베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할 경우 인체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여 알루미늄 성분은 뇌를 비롯한 몸속 곳곳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알루미늄 과다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매와 암을 비롯해 세포 성장률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뼈나 신장 관련 질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 알루미늄은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의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비롯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알루미늄 호일 사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짠 음식을 담지 않고 신 음식을 담지 말아야 하며 불판으로 사용하거나 가열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